한 번에 제대로 제압해봐. 자기 거점을 지켜. C 거점을 점령했군. 적이 C 거점을 차지했다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고 있다. 분명 처치. 적성 2조. 첫 번째 기둥에 타이탄처럼 싸우더군. 2명 처치. 그렇지. 3명 처치. C 거점을 점령했군. 파워 플레이군. 빼앗았으니 잘 지켜보라고. C 거점을 빼앗겼다. C 거점을 빼앗겼다. C 거점을 점령했다. C 거점을 점령했다. C 거점을 점령했다. 모두 정말 difficult. schnell거운 못né. .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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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